오랜만에 완전체로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니 저희가 거의 민낯으로 왔는데 이제 재밌는 생각이 또 나가지고 랜덤으로 우리가 돌려서 여기에 나오는 화장품으로만 한 번 아우 그게 좋아 진짜 얘네라면 이제 얼굴 할 겁니다 하는데 섀도가 나서 그러면 얼굴이 장신하는 거야? 네 여기 종류 있는 걸 다 여기 룰렛에 넣어놨습니다 맨 처음에 진짜 얼굴 기초 화장 한번 갈게요 네 자 시작! 섀도우! 우와! 섀도우! 섀도우! 야 잠깐만 이거 김진주 꺼지 섀도우! 아 제발 컨실러! 따라만 안 나와라 뭐야? 뭐야? 아이라이너로 어떻게 얼굴! 야 나 크림 라이너 있어 그걸로 해 와 있어 그걸 왜 가지고 와 너는! 크림 라이너 있어 야 대박 세다 와 시작! 아 생각나 어? 오케이! 블러셔! 어? 블러셔! 야 야 야 야 야 찍어 찍으러 해 각자 각자 시작! 각자 시작! 아 미.. 이게 왜 있어 뭐 야 왜 불러 어 얘야 이게 뭔가 예쁜 거 같은데? 야 이거 군대잖아! 당철부대잖아! 야 우와 아 귀여워 야 너 귀엽다 야 귀엽지? 나 영화 홍남물 공효진이잖아 하하하하 잘 발리긴 한다 쌤이 아파 야 야 괜찮아 햇하하 하하하하 비바까지 해 야 근데 한참 발라야 돼 어어 아니 김지우가 야 이거 야 너 진짜 웃어보인다. 야 너 아파 보이냐? 야 너 아파 보여. 야 너도 그렇게 거부거부 돼가지고 너 자꾸 쓰레기 때문에. 눈 하자. 뭐야? 쉐딩 이거 나쁘지 않아. 나 나쁘지 않아. 얘가 얼굴 좀 쌓아보여. 아 뭐야? 파운데이션이구나. 뭔데? 마일라이더. 어? 마일라이더. 잘 걸렸네. 아 나 짜장면 때부터 나 왜 이래? 나 그거 배 아파서 안 봤어요. 근데 둘이 신나는 거 싫어가지고. 어? 아직도 있었어? 나가? 에쌰아. 다 됐니? 난 괜찮아. 아 잠깐만 좀 이쁘게 좀 할게. 애교 사이도 칠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근데 나 나쁘지 않아. 자 전 섀도우 끝입니다. 네 저도요. 자 이제 립 갈까요? 아이라이더 가자. 아이라이더 시작. 이게 뭐야? 블러셔. 블러셔로 어떡하지? 그걸로 아이라이더 해야지 어떻게. 맞아. 어떻게든 해. 어. 자. 아이라이너. 나도 블러셔 나왔어. 똑같아. 어. 괜찮다네. 야 너 진짜 색깔 다 채웠겠다. 여기에도 이거 엄청. 어 나도 블러셔 나왔어. 우와. 야 너 뭐야 야. 너 괜찮아? 야 깜짝나게. 야 괜찮아. 야 진짜. 너 아이라이더 내가 해주면 안 돼? 알았어요. 야 이게 뭐야 짜증나. 야 근데 진주 예쁠 거 같아. 진주 뭔가 그 인연한 애. 아 그 그 길거리에서. 그 멈춰 있는 것들 있잖아. 그. 뭔지 알지? 그니까 이렇게. 야 눈 좀 뜨지 마. 야 이거 뭐야. 뭐가 예쁘다 했잖아. 야 너 위에 봐봐. 민라이너베라베.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추닥이잖아. 야 그 다음 돌려. 아 눈썹 눈썹 가 있어. 아 눈썹 눈썹 눈썹. 시작. 야. 와. 야. 눈썹. 눈썹 갑니다. 오케이. 뭐야 뭐야. 나는 펑실러 같아. 펑실러 오케이. 제발. 눈썹. 아. 쉐딩. 나도 근데 눈썹을 뭐 쉐딩을 하면 좋지. 아 근데 김지훈 예뻐 진짜. 나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이 약간 예술과 같고. 야 어떡해 야 진구. 야 어떡해 쟤 진짜 그 지X야. 야. 야 이거 맞냐. 야 이거 맞냐. 하겠지 망했어. 야 이거 어떡해. 아니 콘텐츠 하는 게 아니라. 얼굴만 하는 거지. 야 이거. 야 돌려. 그 다음 입술. 야 근데 진짜 공금으로 택시비 줘야 돼. 나 이거 진짜 이대로 못 나가. 이제 입술만 잘 걸리면 안 돼. 자 입술 갈게요. 입술 다음 볼터치. 넌 그래서 약간 더운 사람이야. 뭔데. 다운 데이지. 갈게요. 우와. 그 자막 나 민낯았어. 와 와. 진짜. 야 근데 얘기 더 이상한 거 알지. 나머지. 맘만 진짜 이상한 거 알지. 어. 쉐딩?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왜 유명하게 먹어야 돼. 야. 야. 어떻게 해. 야. 야 이거 진짜 뭐야. 야 이거 진짜 뭐야. 야 볼터치 가자. 볼터치 가자. 아 볼터치 안 받은데. 자 볼터치. 김지영부터. 립이 나와야 되는데. 립나무기. 우와. 뭐. 립으로 야. 빡맨처럼 보여. 야 이거. 아 나는 아이브로우로 나왔어. 야 어떡하네 너. 야 아이브로우로 이걸 뭐 한다고? 볼터치. 볼터치. 나는. 볼터치. 아이브로우로. 오. 이거 안 돼. 이거. 불쌍어. 야 야. 그거 아이브로우로 있어. 나. 뭐 자꾸 나오신 거야. 자. 야 이거 봐. 손댕 해줄게. 너 근데 말을 들을게. 나 어쩌지 않아. 나 던지영이 오늘 솔직히 제일 예뻐. 어. 약간 포인트. 오. 니가 징고 싶어. 야 이거. 야 이거. 코 좀 잡아. 야 너 괜찮다. 와. 턱 쉐딩 가자. 갈게요. 제발. 파데 나와가지고. 우와. 섀도우. 야 섀도우. 이거. 갈게요. 턱 쉐딩. 오. 난 그냥 쉐딩이 나왔어. 너보다. 마. 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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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마. 마. 아. 내가. 내가 한번 해줄게. 잠시만. 이거 손을 덜어져야 될 것 같아. 아파. 어. 그리고 비벼 볼게. 아니야. 이거 떡스런치 같네. 이거 한번 꽂아줘. 이렇게. 아. 스트레스받아. 이게 뭐야. 자. 뭐야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터. 네. 하이라이터 합시다. 나부터 할게 이번엔. 컨실러 나와. 자. 하이라이터 제발. 자. 장식. 저의 장식. 어. 야. 헐. 나 좋은 거 걸렸어. 하이라이터 티존이다. 아. 나는 이젠. 아. 이게 말이 안돼. 아. 이게 맞냐. 어허니? 턱에도 해야 돼 원래. 턱에도 해야 돼. 턱에도 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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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긴데? 이게 뭐야? 야 이거 다 하고 나서 되게 아무것도 않게 고급스러운 대화가 좀 해봅시다. 아니 잠깐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와중에 나는 좀 청순하고 너는 약간 섹시? 센케!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귀여운 펄 때문에 작정하고 꾸민 것 같아요. 야 고급스러운 대화 한 번 해보자. 야 내가.. 야 나 진짜 나아야. 나 최근에 어디 파리에 왔다가 거기서 번호.. 아니 난 진짜 진지하게 얘기할게. 내가 한 사은 패드에서. 됐어. 우리 빨리 지우자. 아까워. 야 아까워. 나 이게 너무 웃겨. 나는 이게 입술을 보면. 그래. 야 나 내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 난 나영. 백마티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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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